이 같은 가뭄에도 불구하고 도내 고추 주산지의 고추 생육이 아직까지는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이달 초 영양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 223개 고추밭에 고추 생육 초기 작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기 생육이 예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하지만 가뭄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피복과 관수를 철저히 할 것과 6월부터 발생량이 증가하는 진딧물과 총채벌레 등 병해충에 대한 방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.